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성철요. 형철. 성철. 윤성희요? 인. 이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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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자, 희자. 성철. 성철? 어. 아... 제 이름은 장기웅이에요. 도연우라고 합니다. 내이니까. 내이? 나이. 나이요? 저는 19살이에요.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음... 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형, 이렇게 동생 말 편하게 할까요? 네. 이제 그럼 말 편하게 시작. 형, 오늘 아침밥 먹었어? 뭐 먹었어? 진짜봉. 진짜로? 진. 진짜. 어. 진짜죠? 허... 진짬뽕. 어. 어. 아... 그...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병명이 뭐예요? 아... 네. 뭐 하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네. 저한테 막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인생에서 어떤 내가 태어났는데요? 내가 축구 선수라는 꿈을 5년 동안 키워왔는데 다치면서 무산됐을 때 뭐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어. 우울하기도 하고 뭐가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지나가거든요. 형은 인생에서 힘들었던 게 뭐야? 길 가다가 우리 다른 사람이 찾아보거나 따라하고 봐. 따라한다고? 따라한다고요? 하... 왜? 그건 진짜 형한테 예의가 아닌데, 그거는? 화나기도 했고 똑같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형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난 그래도 좀 추천하지 않아. 막 그렇게 힘드실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친구를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 편을 얘기하면서 놀왕 하고 맞아요. 저도 똑같은 거 같아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처음엔 디자이너도 생각했었는데 쇼핑몰도 같이 하고 싶어서 내가 만약에 쇼핑몰 차린다. 내가 옷 하나 선물해줄게.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 뭐 도와주셨나요? 형이 딱 나왔을 때 나한테는 이게 싫은 거야? 아니야, 남자랑 싫은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은 나 이러면 속상해. 되게 걱정했었는데 대화가 언제 고각했거든. 막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가 막 특별할 거다, 다를 거다. 전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대화를 해보니까 저랑 너무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그 편견이 확 깨진 거 같아요. 아잇. 값 비싼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기념으로 사진 한 번 찍어요. 하나, 둘, 셋. 저 완전 얼굴 크게 나왔어요. 귀여워. 매너남.